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워스도더 내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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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우와 너무 좋다 자,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어머나 물고기 봐 얘들아 물고기 봐 얘들아 이런데도 있구나 드디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얘들아 안녕 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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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떡해 너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얘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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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라 진짜 넓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우리 무슨 숲속에 우리 숲속에 온 것 같아요 이거 봐 불빛이 나 얘네 뭐야 너네 뭐야 여기 붙어있어 일일이 다 붙어있어 애들이 봐봐 얘들아 봐봐 봐봐 얘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예쁘지 않니? 너 말고 얘네 어머 특혜가 생겼어 어 얘 얘 너무 예뻐 얘네 얘네 100년 된 게 좋아 갑시다 오 갑시다 나갈 때는 이쪽으로 아닌가? 나갈 때는 이쪽이야 와 와 상어다 상어 아이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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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상어 우와 너도 특이하고 너도 특이하고 내가 애기사 오 이거 봐 아이고 애기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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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봐 아이고 어? 뭐래? 응? 아이고 왜?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기린이랑 망망이 안녕 응 얘들아 너네 주려고 샀어 인형이야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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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끼워주세요 새 친구가 생겼어요 그쵸? 응 자 갑시다 가십시다 새친구들이랑 같이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끝 얘들아 오늘 어땠어요? 응? 오늘 어땠어요? 얘들아 오늘 어땠어요? 인형 인형도 사고 여기 쇼핑몰도 눌러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해야지 안녕 응 응 응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Especially 굿